양! 태양! 양 맞아요. 양 맞네요. 태양! 태양! 양가! positive and negative. 지금 negative를 올려놓을 거예요. 양감의 조화를 이루시기 위해서. 알겠습니까?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 가지고 가세요. 패스! 여기서 조금씩 펴시면 돼요. 패스! 빈 곳만 채우면 돼. 빈 곳만 채우면 돼. 너무 많이 녹지 말고. 님들 다 바르시면 좀 주세요. 네. 님들. 파하세요. 우리랑 저도. 앗! 앗! 앗!